여기는 대전에 있는 인동 만세로 광장입니다. 이렇게 작품이, 첫째 작품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솔로 이어붙인 작품들이고요. 지금 어떻게 제목이 써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소녀상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신혁순, 신호진, 안상신, 양기군, 오승주, 윤희철, 이기병, 이해심 이렇게. 이분들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대전광역시 동구 평화의 소녀상 및 강제징용노동자상 권립추진위원회 분들이 이걸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이름을 다 새겨 놓으셨네요. 인동 지나가실 일 있으시면, 여기 한번 둘러서, 밑에 만세로 광장도 한번 가보셔서, 만세 한번 해보시고, 여기 넓죠. 그리고, 동상도 보고 가십시오. 안녕.